안녕하세요. 무섭니다. 차 이름은 알다시피 트랙션 라비입니다. 락쿠라이링도 완벽하고요. 보시면 이런 여러가지 작용 그걸로 전진도 되고 후진도 되고 2륜 4륜 다졸되는 제품이구요. 그 다음에 앞뒤락뒤락까지 다 되는 조종입니다. 조종기는 자체가 5채널이기 때문에 5채널 이용하셔가지고 완벽한 세팅을 원하셨고요. 이 제품이 지금 총금액은 110만원으로 들었어요. 따로 급한 내용으로 일찍 안팔려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지금 59만원으로 내렸습니다. 옵션은 꽤 많이 들어갔어요. 아쉽게도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구매하실 분은 또 이거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실 거에요. 지금 외건만 보시면 윈지만 윈지만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구요. 나머지는 지금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배터리도 그렇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싹 준비된 제품이구요. 전륜가 되기 때문에 충전기만 있으면 바로 주행 가능하신 제품입니다. 자 보시면 여기 락크라링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공 falar 층으로 절악 잠'가 주구요. 앞으로 앞으로 이달 이달 그 다음에 전지 이륜 사료 다 됩니다. 다 된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한 주행이 가능하겠죠. 지금 59만원으로 나왔는데요.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. 아마 65만원에서 59만원 이니깐요. 많이 싸졌죠. 이렇게 나온 제품 앞에 뒤에도 예쁘니깐요. 만약 구매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꼭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 종류는 DX5C입니다.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.